마포구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직업선택의 정보를 제공해 원하는 일자리를 빨리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일자리와 복지 관련 고민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오후 3시 삼창프라자에서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취업 알선 및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 모델인데요. 기존 서울서부고용센터의 마포구 복지지원팀, 일자리팀 등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기관이 참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내빈들과 참석해 계속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센터의 시설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일자리와 복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등에게 앞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이해성입니다.